군 제대 후 드라마 출연이 잠시 연기됐던 한류스타 송승헌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송승헌은 지난해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성공적으로 감독에 대비한 김해공 감독의 차기작 숙명에 캐스팅됐는데요. 영화 숙명은 내 친구의 의정과 의리, 배신을 그린 액션 누아르로 송승헌은 주인공 김우민 역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남성미를 표출합니다. 영화 숙명은 5월 말에 크랭키내 연말에 개봉합니다. 영화 숙명은 5월 말에 크랭키내 연말에 개봉합니다.